호텔에 왔을 때 이렇게 선물이랑 꽃이랑 있더라고요. 오늘 제 룩맨은 류진언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군옥수수구요 제가 컬러샴푸를 하느라 샤워하는데 힘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 유나의 컬러 유지방 너무 귀엽죠? 이렇게 세세하게 저 위에서 적어주셨어요 쇼 갈 때는 아주 새빨간 헤어로 예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쇼를 보러 가는 날인데요 지금 준비를 얼추 다 하고 잠깐 방에 쉬러 왔습니다 오늘 쇼를 보고 나서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뭔가 좀 예쁜 배경을 담아야 할지 파리 길거리 음식들을 먹을지 쇼핑을 할지 고민 중인데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이제 막 해가 뜨고 있답니다 아니 한국이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그거를 체감을 못하고 있다가 파리 오니까 확 알겠어 어제 식사를 하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약간 오니언스프와 식전빵만 먹었다는 좋아요 여유가 있어서 짜잔 아침을 시켰어요 오믈렛 우와 쨈 쨈 쨈 조미료별로 갖다 주셨네 쨈 쨈 쨈 쨈 쨈 쨈 쨈 쨈 저 쇼 보고 왔어요. 쇼는 너무 재밌었고요. 무대 자체가 되게 크고 웅장했어서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쇼 내내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쇼 보고 와서 지금 이제 자유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버를 불러서 지금 잠시만요. 이름 이름 알았는데. 여기 그릇이랑 도자기 이렇게 해서 파는 데인데 여기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파리에 오면 여길 꼭 가야 된다고 헤매 쌤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침 그릇이 없었거든요. 살 때만 되면 핑계가 막 늘어. 그릇이 없어서 그릇을 사기도 해야 했었고. 그리고 저는 뭐 할 거냐면 오늘 그릇 사고 그리고 아 이거 풍경 너무 예쁘다. 원래는 사실 이렇게 인도를 좀 걷고 싶었거든요. 파리의 분위기가 물씬 날 수 있도록. 근데 날이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그랬다가는 제 체력이 금방 동이 날 것 같아서 산책은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아 뭔가 틱톡이나 셔츠를 하나 찍고 싶긴 한데 팔이랑 어울리는 거를 찍고 싶긴 한데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사실 이거를 호텔에서 고민을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저 나오기 직전까지도 사실 어디 갈지 못 정해가지고 제가 완전 피라가지고 분명히 나 같은 밑지들도 있을 거야. 나오기 전까지도 백 번 고민을 하다가 방금 막 정했어요. 계속 계속 컨디션이 바뀌고 뭔가 날씨도 바뀌는데 그때에 맞춰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이상 피의 반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릇을 보고 허거를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 파리에 유명한 허거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오늘 가보려고요. 중식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 현지 음식 먹느라고. 근데 이제 파리 빵 맛도 알았고 달팽이 맛도 알았으니까 허거를 먹어보려고요. 저게 뭔지 아세요? 피자집. 나 허거 예약했는데 피자 너무 맛있겠다. 제가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아직 제대로 된 밥을 안 먹어서 그래서 길을 돌아다니다가 좀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미찌한테 설명해줘야 되니까 먹어볼게요. 아스티에드 빌라드 도착했습니다. 향이 고독해요. 샌네가니에서 지하에서 포블링 검은색 흙을 사용하는데 보통 조각할 때 많이 쓰는 흙이라서 이거를 접시로 만드니까 힘든데 이거를 만들어서 조금 가치가 가치가 있다. 여기는 접시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저기 안쪽에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가 한국 가면 두 배래요. 나 귀 얇단 말이야.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 진짜. 우리 엄마가 강단 있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 브랜드가 샌네강에서 흙바닥부터 건져와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 수 없는 거를 장인들이 70분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가 시작한 작업물을 자기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뒤에 서면까지 박아주면 되잖아요.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쓰기 좀 아까울 거에요. 선물했을 때는 너무 좋죠. 제가 보는 웹툰에 나올 만한 글씨에요. 엄청 가볍다.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여기가 에필탑 그릇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에필탑 그릇이 이거 밖에 없어요 지금. 얼만지만 물어볼까? 당연히 비싸겠지. 이렇게 큰데? 이거 아니 이거는 어디? 아닌가요? 좀 조심하세요. 네. 뒤에가 녹색이네. 컬렉션 이름이 있는데 또 다른 아티스트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데? 이건 너무 살만하지? 허리까지 왔는데? 한국 매장에 이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아서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거 같아요. 이게 한국 가면 두 배라는 거 알죠? 이게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다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이거는 꼭 해야 될 거 같아요. 귀여울 거 같아. 얘는 얘는 네이브. 큰일 났다. 글쓰기로 시작. 이렇게 많이 스마트? 한꺼이 큰일났다. 여기 약간 개미지옥이 구매 완료. 파리에서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너무 나 너무 신나잖아 구매를 마쳤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걸 사가지고 아주 다행이에요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그리고 저 분께서 한국 분이신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덕분에 편하게 쇼핑했습니다 니샤네다 저기 향수도 너무 좋아요 뭐 샀냐면 에펠탑 그려져 있던 거랑 그리고 선물이랑 이것저것 샀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가니까 슬슬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허거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 허거집이 6시 반밖에 예약이 안 된대요 근데 여기서 1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이 뜨는데 뭘 해야 할까? 저기 피자집 있어요 허거 먹기 전에 피자를 몇 입만 먹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피자는 먹어야지 저녁 식사하기 전에 피자집을 와버리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피자집을 와버리기 Can we order? Yes! 페퍼로니 피자 하나랑 그리고 맥주랑 그리고 콜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1, 2, 3 아! 땡큐! 땡큐! 피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페퍼로니를 시켰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와 제대로다 이거 먹고 느끼할 때 딱 퍼거면 빵이겠어요 아직 밥 안 먹으면 미치지 피자 먹고 싶죠? 도우가 얇아서 금방 쏘아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Merci! 이제 버거 먹으러 가볼까요? 시켜빵 시켜빵 바다에 시켜빵 하.. 하.. 화거춥 갑시다 아 추워 화거 먹고 싶다 아 지금 침대에 누워야겠다 너무 춥다 껑어를 처음 드신다고 해서 일단 세 가지마저 시켰어요 얘가 탱탱이고요 얘가 홍탕 그리고 얘가 고추가 많이 들어있는데 홍탕이라고 합니다 엄청 크다 오랜만이에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고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봤을 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워 매워 요즘 유승의 유흥 교장인 거 화면 가만히... 이걸 치면 되는... 아 매워 저희 지금 탕이 3개였잖아요 근데 둘 다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 말하면 돼서 사실은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는 거였나? 왜냐면 옆 테이블도 그렇고 옆 옆 테이블도 다들 막 웃으면서 막 웃네 우리는... 너무 힘내게 먹어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해외 다니면서... 코로나였어가지고... 밖을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무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못 나가서 근데... 오래돼서 이렇게... 처음으로 뭔가 자율 시간을 얻고 하는 건데 좋아요 여행하는 거 같아요 뭔가 이거 보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파리의 분위기와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즐거움들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식사 끝! 순연한 맵질이 다 됐네... 그래서 어디 가서... 매운 거 잘 먹는다는 말도 못 하겠어요 저녁 다 먹었고요 배 터질 것 같고요 파리의 반은... 정말 예술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류진 언니야? 어 나 전화했었어 언니 어디야? 너 호텔에 몇 시쯤 가? 나 여기 들렸다 가면... 9시? 9시... 한 9시 10시쯤? 그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알겠어 하얀 파리는 왜 야경이 최고라는 면 보이시죠? 아... 예술은 또... 저녁을 저기에 에펠탑 에펠탑 있어요 에펠탑 에펠탑 보이자? 저보 저보 에펠탑이에요 내가 산 그릇에 있는 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가 오늘 산 그릇을 그려내는 필딱 이거 실제로 보면 엄청 큰데 안 담기네 벌써 밤이네요 시간 너무 빠르다 파리 와서 사야 되는 거 꽃은 예쁘다 엄마가.. 엄마는 제일 많이 나시거든요 엄마 선물은 글쓰 엄마를 그릇을 샀어야 되는 건가? 엄마가 이 영상 안 봤으면 좋겠다 제 집에 있는 파리 그릇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오늘 산책까지 다 했는데요 오늘 하룻동안 이건 유나의 프리타임이었습니다 어땠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호텔 들어가서 싹 씻고 유진 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또 제 하루를 다 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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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